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는쟁이에요 오늘은 처음 보는 장소죠 제가 얼마 전에 에어컨 고친 영상을 올렸었죠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그래서 AS센터에 연락을 해보니까 가스가 빠졌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수리된 제품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에어컨이 다시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찬 바람이 안 나와서 방송방에서 지금 영상 촬영을 하면 쩌지글 것 같아서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튼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스마트폰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무슨 제품이냐면 블랙뷰의 맥스원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평범한 스마트폰은 아니고 이것도 박스는 보신 분들은 그때 보셨을 거예요 제가 택배 가는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으니까 이 제품은 제가 구매를 한 제품이 아니고 받은 제품인데 이 회사가 국내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메일로 처음에 광고 문의 메일이 왔을 때 영어로 왔었어가지고 조금 성사되기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제품 리뷰를 하겠다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품을 그냥 보내줬어요 보냈다고 한 지 한 이틀인가 3일 만에 저희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오늘 리뷰할 거는 그냥 평범한 스마트폰 리뷰처럼 스펙을 읽고 이런 식으로 할 리뷰가 아니고 이 휴대폰의 핵심인 빔 프로젝터 기능만 제가 오늘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휴대폰에 대한 상세한 리뷰는 따로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박스부터 까보도록 하죠 보시면 여기 스마트폰이 왼쪽에 들어있고 약간 명함 같은 게 들어있네요 뭐라고 적혀있는데 약간 필기체로 쓰여있어가지고 잘 못 알아먹겠어요 전면에는 맥스원 프로젝트 라고 되어있네요 오 스마트폰이 이런 식으로 뺄 수 있게 되어있고 여기는 종이네요 일단 스마트폰을 마지막에 까도록 하고 이거를 벗기면 오 휴대폰 박스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엄청나게 구성품이 많습니다 첫 번째 구성품은 삼각대? 스마트폰 구성품에 삼각대가 왜 들어가 있지? 아 빔 프로젝터 휴대폰이다 보니까 세울 수 있는 거를까 그냥 아예 동봉이 되어있나봐요 좀 삼각대가 특이하게 되어있네요 밑에만 이렇게 삼각대로 받칠 수 있게 딱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나쁘지 않게 되네요 이 정도면 딱 눈높이 대충 1m? 1m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각대가 패턴을 보시면 카봉 패턴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진짜 카봉은 아닌 것 같고요 플라스틱 위에다가 더 씌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윗부분은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걸 잠글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뭐 무선으로 사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그거 같은데요 아 이건 그런 거겠죠? 뭐 내가 여행을 가서 이렇게 휴대폰을 거치해두고 이걸로 하나 둘 셋 착각하는 약간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용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음 구성품은 이거 스피커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건 스피커 같거든요 블루투스 스피커 왜냐면 밑에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 전원 버튼도 있고요 위에는 스피커 홀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스피커 같습니다 이건 휴대폰 켠 다음에 한번 연결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충전기 이게 소켓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모양은 우리나라 거하고 똑같은데 이게 아마 EU였나? 그쪽 유럽 쪽 규격일 거예요 좀 얇아요 그래가지고 콘셉트에 꼽으면 헐렁헐렁할 겁니다 제대로 안 될 거고요 일단 충전기는 4V이기 때문에 젠더를 사용하면 사용은 할 수 있을 거고요 5V, 12V, 2A까지 가능합니다 고속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 같네요 구성품 아주 알차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USB 케이블 그리고 USB-C 타입 케이블 스마트폰은 USB-C 타입이거든요 마이크로 USB 케이블 아 마이크로 USB 케이블은 이거하고 아까 저거 충전하라고 넣어준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USB-C 타입으로 된 이어폰이고요 이어팟하고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던 건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검은색 이어팟 느낌입니다 근데 약간 마감은 그렇게 비싸 보이는 마감은 아니에요 그냥 흔히 보는 한 만원짜리 이어폰? 약간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음질 같은 거는 나중에 사용해봐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USB-C 타입을 꼽여가지고 USB-A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젠더가 있는데 이거는 왜 들어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왜 들어있는 거지? 아무튼 저기 있고요 이거는 여기 삼각대에 장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그거 같습니다 이거를 돌려서 장착을 할 수 있겠죠? 거의 이건 스마트폰 쓰라고 만든 게 아니고 비 프로젝터가 메인인 것 같아요 마지막 구성품은 액청 필름 섭스 유심 제거할 수 있는 이거 있고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는 겉면은 실리콘 느낌인데 안쪽은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특이하네요 아예 젤리로 돼 있으면 젤리된 건 써봤는데 이런 케이스는 좀 처음 봐요 아무튼 굉장히 연성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그러면 일단 구성품은 여기까지 하고 메인인 휴대폰을 한번 보도록 하죠 포장은 엄청나게 비닐이 고급스럽게 돼있진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비닐을 한번 쓰고 뗄 거니까 딱히 상관없고요 음 굉장히 큽니다 스펙상으로 사이즈는 갤럭시 S10 플러스보다 약간 더 길고요 아이폰 10S 맥스 정도 약간 그 정도 크기였어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두께가 이게 10.2mm인가 그래서 좀 많이 두껍습니다 막 그렇다고 완전 벽돌 수준은 아니고요 들고 다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 휴대폰에서 가장 신기한 거 여기에 빔 프로젝터가 달려있습니다 와 근데 빔 프로젝터를 굉장히 아담하게 잘 담아놨네요 오 신기하다 그리고 뒷면은 센터 쪽에 지문인식과 프레쉬 카메라 그리고 전면에도 카메라가 장착이 돼있습니다 뭐 나머지 이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나중에 리뷰해서 보도록 하고 이제 휴대폰을 켜서 한번 빔 프로젝트 기능을 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는 블랙뷰 아주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뜨고요 이게 한국으로 선택을 하니까 대한민국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할게요 지금 대충 봤을 때 디스플레이는 괜찮아 보이네요 설정 완료하고 바탕화면에 왔는데 아이콘들이 좀 디자인이 옛날 IOS 6? 약간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약간 플랫한 디자인이 아니고 3D 입체감이 있는 아이콘으로 돼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메인에 프로젝션이라고 바로 어플이 있어요 오 여러분 프로젝터가 나아요 조명을 꺼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꽤 밝은데요? 일단 빔 프로젝트 성능을 확인을 하려면 영상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상태로도 바로 가로 모드가 지원이 되네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신고 나서 안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도구 같은 걸 만드시거나 양을 한 번에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단점이 있는데 지금 화면을 봤을 때 약간 여기 보면 보라색이 이렇게 낀다고 해야 되나? 테두리만 이런 게 아니고 영상 안에서도 그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화질이 안 좋아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 거슬리긴 합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720p인데 보통 한 4, 50만원? 한 100만원 넘어가지 않는 프로젝터들은 대부분 720p거든요 근데 휴대폰 안에 720p의 프로젝터가 들어있는 건데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일단 밝기가 엄청 밝아요 그리고 지금 뭐 화면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검은색이 보이는데 저한테는 안 보여요 이게 한 10초? 한 15초 뒤면 휴대폰 화면이 꺼져요 자동으로 그래서 뭐 프로젝터에 집중하고 싶은 사람들이 굳이 끄지 않아도 사용하다 보면 꺼지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단점은 화면을 터치하면 바로 켜지는 게 아니라서 그건 좀 그렇긴 하네요 일단 제가 오늘 이걸로 빔 프로젝터를 써보고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밝기가 상당히 밝습니다 물론 이 정도 수준 크기의 빔 프로젝터에 비해서 밝다는 거지 큰 프로젝터랑 비교해서 밝은 수준은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지금 사용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이 제품 리뷰하기 전에 그냥 생각했을 때는 진짜 불편할 줄 알았어요 딱 틀면 어두워가지고 가까이 가서 봐야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단점 약간 테두리에 보라색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 그거랑 영상에 나온 거 말고도 카메라 끄고도 좀 더 이걸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하얀색에서 검은색까지 있는 그런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진에서 그렇게 개조가 뭉개지면 그 그라데이션이 그라데이션처럼 안 보이고 중간중간 이렇게 선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보여가지고 굉장히 화질이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봤을 때 금방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화질이 안 좋아 보이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해상력적인 부분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480p 수준의 프로젝터에 비해서는 훨씬 좋았고요 스펙상으로도 720p다 보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FHD 1080p 수준의 프로젝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렇게 작은 크기의 프로젝터에서 이 정도 성능을 낸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켜놓고 상당히 오래 사용했거든요 제가 이거 거의 1시간 넘게 지금 프로젝트를 켜놨는데 아까 70%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 배터리가 41%입니다 거의 이 정도면 풀차지에서 영화 한 편 때려도 배터리가 한 3분의 1은 남을 것 같은데 그건 뭐 나중에 추가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게임 테스트를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눈쟁이한테 바통터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